강원도가 내년에 출범할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의 목적과 비전을 설명하는 순회 공청회를 개최합니다. 오늘은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원주, 횡성, 평창 등 영서지역 시군 대상 공청회가 열렸고 15일엔 태백, 영월, 정선 등 폐광지역과 강릉, 동해, 속초 등 동해안권 공청회가 이어집니다. 공청회는 강원도의 비전 개발 경과 설명과 전문가 토론,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됩니다.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행정구역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 6월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.